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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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A급 차량입니다 자 키로스 차 꼭 키로스 5만의 관리상태를 딱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의 1942중국차 영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뭐 그냥 진짜 차가요 시세대비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키로스가 5만 이에요 2016년식인데 키로스가 5만 컨디션으로는 최고겠죠 저희가 중고차랑 수입차는 키로스 대비 사고임에 따라서 시세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 여차 완전 무사고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태 정말 정말이라고 할 정도로 컨디션 정말 좋구요 자 여차 재원 잠깐 띄워드릴게요 헌다 워커도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띄워놓으니까 보시면 되시구요 자 요 차량 2016년 5월 그리고 휘발열베이스로 되어있구요 키로스가 5만 8 좀 이따 보여드릴텐데 이렇게 되어있구요 차상태 보시면 정말 좋아요 관리상태 제가 이렇게 봐도 광택이 살아있다는건 그만큼 여기 보시면 장기스가 없다는건 바깥에 주차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스크라치가 이런게 날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건 관리상태 실내주차에서 좀 주차하신 것 같구요 자 관리상태가 너무 잘 됐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겉과 속 같이 보시면서 이 차가 마음에 드시면 저희 언제든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되시구요 요즘에 좋아요 알람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자 같이 보시고 마지막에 성능표 보면서 제시금맥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 차의 컨디션 속간에 같이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정면에서 혼다 아 보시면 차는 좋아요 차는 뭐 혼다 오커드나 이런거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시세나 이렇게 쭉 보셔도 차 디자인 굉장히 쏘나타급 이라 그래야 되네 자 보시면 보시는 그대로 장기스 하나 없이 개인제건 할 때마다 잘 되어있구요 자 타이어 후유상태 트레이드 보셔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보시면 장기스 하나 없죠 정말 예급이라는게 휠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웅콕이나 이런거 전혀 없구요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여기는 기스가 많이 나는데 5만키로 탄거 정말 관리상태 되게 잘 되어있구요 자 타이어 끈 상태 쭉 보셔도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구요 주유구 쪽 보셔도 장기스 없고 요렇게 보셔도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네 저쪽 측면에서 좀 봐든지요 보시면 그대로 자 보시면 LED 아 진짜 깨끗하구요 진짜 깨끗하다고 해야 되네요 자 보시면 여기 장기스가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전혀 없죠 자 그리고 회리상태 정말 예수인데 장기스 하나 볼게요 휠에 자 이럴소트 문자 자 와이퍼 햇빛에 이렇게 좀 외부에 좀 많이 주차하시면 약간 뭐라색이 뜬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그런 차 없이 관계 관리상태 잘 되어있죠 보시면 그대로 보시면 보시면 문콕 전혀 없구요 자 보시면 이 안에도 장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장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구요 기타 역시도 거의 새거라는게 보시면 도장면도 아직 남아있구요 여기 보시면 문콕 없이 관객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뒷쪽에서 이렇게 보셔도요 아 차상태 굉장히 잘 뒤에 범버 센서 보시면 보시면 정말 깨끗한거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호커도 호커도 다 되어있구요 자 본내 트렁크 상태 정말 깨끗하고 열선 따지거나 보시면 전혀 비스나 그런거 전혀 없구요 천장 상태 선 높고 있는데 여기 상태로 거의 잘 되어있습니다 자 보시면 왠지 모르게 넓어요 이렇게 보셔도 선 높고 있는거 개방감 자 그리고 쭉 보셔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개방감이 정말 이쁘고 좋은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키러스 5만 8천 4백 6십 9kg 야 요정도 연식이 요정도 기러쓰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토라든가 옵션같은게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핸들 새거에요 진짜 야 특이 A급이라는게 보셔도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어요 자 오디오 보시면 원턴치 방식으로 굉장히 깔끔한데요 정말 느낌이 와 진짜 깨끗하다 자 무선충전기 이야 무선충전기 이렇게 당시 제가 보시면 이제 열선 다 들어가있구요 자 보시면 그대로 커플도 잘 되어있구요 자 후방카메라 눈은 그대로 자 잘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었을때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넓어요 다 상태가 넓다는게 보이구요 자 우드라인에 검은색라인 보시면 조형봉지 입무컨 같은게 잘 되어있구요 와 차의 상태가 5만키로라는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거 같아요 자 보시면 로드나 요거 다 되어있어요 자 보시면 트렁크 보시면 페달 보셔도 괜히 깔끔한거 보이시구요 자 보시면 전동시팅이 보이시고 가득상태 진짜 페이징과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그냥 깔끔하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옵션 엉따라고 해서 엉덩이 따뜻한거 열었으면 다 들어가있구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와 진짜 크게 A급이라는게 되어있구요 자 코일매트 다 깔아서 굉장히 깨끗하구요 수납공간이 없이도 사용하는적이 없으신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공조기 없이도 사용하는적 없이 진짜 깨끗해요 차량 컨디션 진짜 이쁩니다 좋습니다 조조석 쪽인데요 차상태 관리상태 좋습니다 도어도 오토로 되어있죠 도어랑 여기도 다 있구요 요거 앉아 끼셔도 요걸로 다 된다는거 편의성이 좀 강조 되어있는 차량이 탔구요 자 선풍 역시도 깔끔하게 뭐 깔아지고 내는거 전혀 없이 굉장히 관리하셔도 되어있구요 고조석에 관리상태 없이 잘 있는 그대로 진짜 깨끗합니다 수납공간 컷불도 기어보고 있는데 진짜 괜찮구요 안에 사용선이 수납공간이 잘 되어있고 밑에도 역시 보시면 그대로 타시거나 이런거 회의지거나 뭐 장난치면 전혀 진짜 특 A급입니다 조조석 뒷좌석 인데 보시면 아까 망따도 타있고 컨디션이 이야 차 컨디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가죽상태는 보시면 뭐 회의거나 사용하는지 여기 잔대도 없어요 잔대도 보시면 자 카드상태 역시 굉장히 깨끗하구요 자 보시면 컷불도 역시도 사용한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안까지도 보셔도 흔적이 없어요 사용한 흔적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보시구요 자 천당상태 쭉 있는 그대로 딱히 잘 빠졌어요 아 보드 트렁크 트렁크상태 보셔도 뭐 거의 뭐 잔기스 이런게 없어요 그냥 정말 깨끗하고 잘 되어있죠 있는 그대로 잔기스가 없어요 자 보시면 안쪽도 굉장히 써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은거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천장상태인데 아 보시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잘 되어있고 자 보시면 이제 썬러프 천장상태 있는 그대로 보셔도 개방감 좋고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진짜 특 A급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 컨디션 같이 보셨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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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 특 A급 차량입니다 자 키로스 차 컨디션 키로스 오만의 관리상태 딱 보시면 장기스 틈타이에 잔대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상태가 정말 잘 되어있다는게 위에든 어디든 장기스 자체가 없어요 정말 특 A급이라는거 옵션도 후방카메라 뭐 열선 뭐 뒤에 열선까지 손루프까지 잘 되어있는거구요 자 시세대비 키로스에만큼 하고 차 이 정도 연식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차 사시면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정말 잘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자 휠 넷짝 보셨지만 장기스 하나 없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멋지고 좋은 차 컨디션 정말 좋은 차 제가 이렇게 소수시켜드렸구요 이 차 마음에 드시면 저희쪽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시구요 자 제시금액 제가 항상 띄워놓지만 다 받는거 아닙니다 저희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 깎아 드릴테니까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시금액 쭉쭉쭉 해드리구요 자 일구사의 중고차는 언제나 그렇듯 수수료 없습니다 그냥 차값만 계산하시면 되시는겁니다 국가에다 내시는 돈만 내시면 되시구요 자 언제든지 저 일구사의 중고차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아요 알람 구독 언제든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또 2차 영상 끝나면 성능정보표 나오니까요 꼭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